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제가 후원하시는 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답을 하는 코너를 갖고 있습니다. 4월 6일 날 파브로 피의님이 이런 질문을 남겼습니다. 현실을 자각해야 되는데 현 정부를 옹호하는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습니다. 현실은 항상 아픈 것입니다. 현 정부는 부정하고 달콤함으로 도피하는 유권자들을 피리부는 사나이처럼 절벽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잔인한 현실보단 꿈에 취한 현실이라도 더 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우파가 정권을 잡아야 더 나은 미래가 단콤한 다음 세대가 올 수 있다는 콘텐츠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달은 저와 구독자가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영상물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영상물 하나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없지만 왜 좌파의 길을 피해야 되는가 왜 좌파의 길로 가면 안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결국 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승리하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좌파의 길로 가도록 허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더 사회주의적 경제로 가도록 허락하는 것을 뜻합니다. 좌파의 길이란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첫째는 개인이 선택해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것 가운데 더 많은 것을 개인 대신에 행정부 정치가나 관료들이 가져가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행정부 정치가나 관료들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더 많은 관습을 해야 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더 많은 부채를 후세대들에게 떠넘깁니다. 심지어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에게까지 빚을 떠넘기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 큰 정부 거대 정부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외치면서 모든 곳의 개입과 관습을 더 강화하게 됩니다.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좌파의 길 왜 문제인가? 개인이나 가정과 마찬가지로 한 국가도 하나의 경제의 단위 국민 경제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영상물에 가장 중요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좌파의 길을 선택하면 역사상 모든 나라들은 엄청나게 장기간의 경제 위기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체제 자체가 붕괴돼서 거의 망하게 됩니다. 소련이 그랬고 중공이 그랬고 북한이 그렇고 쿠바가 그렇고 베네수엘라 그리스 아르헨티나 대다수의 좌파의 길을 선택했던 국가들은 필연적으로 꼭 같은 운명을 더하게 됩니다. 좌파의 길이 왜 문제입니까? 가정이든 개인이든 국가들 간에 하나의 경제단입니다. 경제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을 관리하는 것하고 지출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좌파의 길을 들어서게 되면 지출은 천정부지로 증가됩니다. 왜? 공짜를 자꾸 줘야 되니까. 그러나 수입을 만드는 능력은 점점점점점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지출과 수입의 격차가 점점점점 커지게 되고 결국은 지출을 매울 정도의 수입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를 경험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소련이 꼭 같은 길을 걸었고 쿠바도 걸었고 베네수엘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은 천정부지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좌파의 길이고 수입은 겁나 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좌파의 길이다. 그래서 그냥 정해진 결론으로 어떤 나라가 가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는 것은 거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일종의 분문율이자 진리이자 거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손으로 자기가 벌어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자연계의 사자든 캥그르든 원숭이든 인간이든 간에 모든 자연계의 법칙이라는 것은 자기 손으로 자기가 벌어먹어야 되는 겁니다. 좌파 정책의 뚜렷한 특징은 한 사회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포기하고 무임승자의 원칙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란 것은 자기가 먹은 것은 자기가 비용을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무임승자라는 것은 자기가 비용을 치르지도 않고 남의 비용으로 먹고 노는 공짜를 즐기는 것을 무임,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비용을 치르지 않고 승자, 무임승자의 원칙입니다. 밥값도 국가가 세금으로 내줍니다. 공채값도 국가가 세금으로 내줍니다.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래전에 1980년대 미국에서 유학했던 한 동료분이 그 당시에 대학을 다닐 때 그리스 유학생들과 나눈 대화를 제게 전해줬습니다. 그때 그리스가 한참 사회주의 길, 좌파의 길로 들었으면서 학생들에게 공짜라던 노트까지도 공짜로 학비는 물론 공짜고 해주는 것을 그 당시 그리스의 유학생이 자랑하던 것을 떠올리면서 제않게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의료, 교육, 주거, 기업경영 등 모든 영역에서 내가 선택했지만 내가 책임을 지지 않고 국가가 세금으로 대신 책임을 지어주는 그런 사회가 바로 좌파의 길을 선택한 국가가 갖게 되는 특징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절박하지도 않고 긴장하지도 않고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래서 시간이든 돈이든 모든 귀한 자원을 그냥 펑펑 낭비해 버리게 됩니다. 개인이 그렇고 회사가 그렇고 국가가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체제가 만연하던 시절에 소련에서는 직장인들이 소설책을 많이 샀습니다. 직장의 소설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때우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좌파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 속에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기회주의적으로 시간을 때웁니다. 모든 사회주의의 인간은 기회주의자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적당한 시간을 때울까? 세 번째는 사람들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를 모릅니다. 똑같이 본 것 받고 똑같이 취급받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른 겁니다. 사회 전체가 엄청난 자원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 열정, 돈, 에너지 등 모든 것을 낭비하는 겁니다. 사회주의, 좌파의 길을 선택한 모든 나라의 특징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귀한 자원을 그냥 낭비하는 것이 일상화된 사회입니다. 소련, 중국, 그리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모든 나라들이 결국에는 공짜를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지출은 급증하는데 수입을 만드는 능력은 계속 퇴락하는 겁니다. 줄어드는 거죠. 한국처럼 물건을 만들어서 바깥에 팔아야 하는 나라가 좌파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수입이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면 결국 수입과 지출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외환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좌파의 길은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해도 그만이고 열심히 안 해도 그만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결국 개인도 기회주의적이고 비겁한 인간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죠. 좌파의 길로 들어선 사회가 개인에게 범하는 가장 큰 죄악은 모든 인간을 비겁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용감한 인간이 아니고 체제가 그렇게 변하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좌파에 의해서 장악된 사회를 다 먼저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사회가 의로라든지 전기 가스 물 같은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마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베네수엘라로부터 들려오는 외신이 바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쓰레기통을 사람들이 그냥 찾아서 먹을 것을 구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인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공짜에 중독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백성들의 앞날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리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권력만 장악하면 막대한 국가 예산을 나눠 가지는 가운데서 서로가 이익을 나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일반 국민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예외다. 우리는 다르다. 그런 것은 없다.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예외도 없고 다른 것도 없습니다. 좌파의 길은 똑같습니다. 결국은 지출은 급증하고 수입은 급락하면서 결국 그 사회가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사회 진로에 대해서 1990년 무렵부터 굉장히 유심히 관찰해 왔습니다. 한국은 유독 좌파의 유전자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영화, 교육, 노동조합, 방송 어느 곳 하나 지금 성한 곳이 없습니다. 지금 시대정신은 좌파 이데올로기가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와 이탈리아 같은 나라하고 다릅니다. 부존 자원도 없고 관광 자원도 없고 하루하루 물건 만들어서 잘 팔지 못하면 그냥 금세의 어려움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대한민국의 몰락과 위기는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시간 안에 다가올 겁니다. 왜? 지출은 급증하는데 수입을 확보할 수 없습니까? 지금 이미 한국에서는 수입이 급락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안 보입니까? 4.15 총선 중요합니다. 절대 좌파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날 겁니다. 아마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양식이든 많은 국민들이 후세를 생각했으라도 좌파의 길을 절대 막아야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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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